이기는 거야. 스크린 꼭 사야돼. 빈프로젝트. 공연입니다. 공연.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. 불멍하면서. 이거 이거 이거. 아이 진짜 이거 이거. 프렌치 밀드게. 프렌치 밀드게. 프렌치 밀드게. 야 이거 봐. 상대에서 큰일 나요. 이거 봐 이거. 살아가신 줄 알아요. 야 이거. 야. 야 화두에 넣으면 작아. 배경 한 번 가시죠 배경. 이게 지금 어딘가요? 통영 앞바다. 아이 통영. 시행이야. 야 속을 지켜주. 됐어. 여보 위에다가. 이제 배불러. 철판 깔까? 철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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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환 형님! 성환 형님! 성환 형님! 우리 어린 왕자 성환 형님! 나이가 많군요. 아 진짜 이승환 내다라는 거야. 동환이야. 동환이 안 늙어요. 나 이승환 진짜 리스펙트해. 리스펙트해. 이승환. 형이 지금 스크린, 다음에 스크린 한 번 나가고 시내처리 그대 한 번 나가고 딱 그러면서 형님 이거 한 번 뛰잖아요. 그러면은 야 넌 난리나는 건데. 그러면 제가 찍어야죠. 그때는. 시켜줬어. 아 너무 조개해버렸어. 아 근데 형님 다 맛있습니다. 야 뭐 기부가 이렇게 커야? 저 깜짝 그랬어요. 어? 왜 이렇게 커? 큰 거 팔더라 그래서. 엄청 크다. 응. 야 이승환 멋져. 박수 박수. 박수 박수 박수. 이승환. 승환이 또 조안이 됐네. 아 멋있어. 멋쟁이. 이러다 보면 나중에 승환이 형이 맞춰야겠죠. 일단 한 번 이렇게 하다가. 야 이승환하고 술 한잔 하면 진짜. 캠핑하자고 한 번. 다음에. 다음에. 우리 또 뭐가 있잖아 또 한 번. 캠핑하자고 한 번 해야겠다. 승환이 형 캠핑 한 번 하죠. 야. 불만 하면서 라이브로 한 번 해서. 확 하면. 끝나죠. 한 번 나온다. 난 진짜 기절한다 기절해. 유튜브에 한 번 또. 아 진짜. 야. 오늘 진짜 멋있다. 야 연말 진짜 잘 보냈다 야. 캠핑카가 있으니까. 진짜. 이렇게. 어? 시간을. 그냥. 찾고 와서. 응? 통영까지 와서. 좋아. 야. 야.